1. 불원 육매장 올해 불원 육매장에서 납품한 게 3만 2천 장 했어요. 그전엔 XXX를 쓰다가 팜 닥터를 써보니까 팜 닥터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. 동자 소독은 우리가 접시에 담그고 물 붓고 나갖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약을 푸는 거죠. 48시간을 소독을 하는 거예요. 우파는 깨끗했어요. 아무 저기 저것도 없이. 글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죠. 괜찮아 괜찮아. 팜 닥터를 써서라는지 어떻게 되는지. 소금증이나 그냥 저거 된 거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. 뭐 지금 하던 중에서는 또 제일 잘 됐고 제일 잘 됐고. 이거는 물에다 딱 풀었을 때 싹들이 조거가 되는데. X 같은 경우에는 금고가 돼서 된 거 뭐냐고. 껄죽하게 나오면서 그냥 거기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역시 그 자료에 거기에서 그냥 묻어 갖고 퍼지질 않는 거예요. 올해 뭐 처음 써봤지만 너 보니까 팜 닥터가 더욱 괜찮은 것 같아요. ahahaнения 미국 Mart Snoop. 되게 잘 나오고. growth company. nu